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우! 누나! 누나용~~ 난옥이잖아 손님 오시기 전에 멸컷 끄내기 손을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짧게 할까요? 고기만 살짝 넣을까요? 이거 너무 고기 싫지 않나요? 여기 중간만 한 것 같아요 중간만 한 것 같아요 빨간데 많이 하세요 약간 크리스마스 격이 이런 느낌으로 아 이게 이거구나 네 이거는 진한 거 진한 거 진한 거 이쁘네 크림즈 격으로는 발라봐요 진한 거 옆에 있으니까 하고 죽기는 해요 진한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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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게 사건 그리고 진한 거 진한 거 편의점 wasteland 어디서 따라가서 수납하실게 네? 구급차요? 에? 그게 무슨 소리야? 홍삼가 맹사탑인데 나 궁금했었는데 그쪽도 란주원이랑 같은 생각인가? 응? 뭔 생각일까요? 아니 15년 전에 UCC 오신 거 말이야 제 때 왔으면 지금 다음날 강대기 강림이 선물해 주셨어요 코 막혔어요 감기가 왔거든요 저한테는 공기 공기 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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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치킨은 두 번째 치킨은 진짜 긴건조가 보인 게 아니지 하하, 긴건조가 보인 게 아니죠 퀴티클이랑 손톱의 영양이랑 밤영식을 입술도 발라도 되나? 네일 전용으로 나왔어요. 아 네일 전용으로 나왔어요. 입술이 안들었네. 부츠 이런것이네. 발가락이 이제 막 약간 감각이 없어진 느낌. 그니까요. 어거시나. 털이 최고. 근데 아쉬워도는 자꾸 눌려가지고. 그래도 없는것 보다는 나은데 털이 자꾸 눌려가지고. 그게 너무 아쉬워. 내 무게에 남들보다 빨리 눌니까? 하하하하 아이보리 성격이 영양이 목으로 진짜 잘 어울려. 괜찮아요? 오우. 맛있어 수커레스틱 짜잔 물결 슈퍼를 가봅시다 오우 제가 미끄러질까봐 미끄럼 방지 눈이 왔어요 저기도 눈이 왔어요 붕어빵 문 닫혔다 슈퍼 안녕하세요 나는 찾는게 있지 여긴가? 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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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동이 있는데 안녕 안녕 수고하세요 호빵 호빵도 먹고 싶지만 자 빨리 샵으로 가방 여긴 여긴 아무리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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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300ml 300ml 면두는 2개만 면두 2개 넣고 소정면도 넣습니다 면도 넣고 면두 3개 냠냠 셀프 이렇게 이렇게 와 이거 미쳤는데 어떻게 해야지 와 이거 엄청 진하겠지? 완전 많이 나왔는데? 잘 보내 예쁘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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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서... 문풍지 저거 붙여놓은거 이게 플라스틱이라가지고 문이 너무 캉캉 다 껴 이렇게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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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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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